계속 인테르를 좀 해 가볼게요. 띠기이라 까마귀 성대모사예요. 근데 영어터고 까마귀 성대모사에요. 너무 웃긴 꼴 낼 것 같아. 우리 사랑하는 무브를 할게요. 뭐야 왜 이래 이거. 까마귀로? 오 진짜. traded하면 재미없다. 하나 둘 셋. 깍깍깍깍, 깍깍깍깍깍깍깍, 깍깍깍깍깍, 깍깍깍깍깍깍깍깍깍. 아우, 나 구동 대박이야. 아, 이거 참. 이것을 어떻게 서고 가질지. 왜. 왜 퀘기함 해, 시켜놓고. 오랜만에 창피한 걸그룹 나오네. 그럼 시그러면 그, 까마귀로 마돈나 됩니까? 마돈나? 되죠. 하나 둘 셋. 까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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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별빛, 달빛 뺏을까? 아 진짜 오늘 다 시키네 완전 진짜. 별빛, 달빛 한번. 하나 둘 셋. 나 이렇게 오래 한 적 처음이에요. 진짜 다른 프로그램 나가서 이거 한 장을 못 써도. 어쨌건 까마귀 성대모사 되게 재밌었어요. 괜찮죠?